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대의할 주제는 뭐였지? 1부터 100 중에 가장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간지난 숫자는 무엇인가? 나는 예전부터 좋아했던 숫자가 있어. 73. 저는 37인데. 너 왜 37이야? 나는 그 37이 뭔가 멋있어. 넌 이유가 없잖아. 난 정확한 이유가 있어. 난 정확한 이유 있어. 3이 이렇게 약간 숙여져 있고 말처럼 돼 있고 7이 약간 검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멋있다. 말 타고 있는 약간 검사 느낌? 뭔가 약간 연상을 한번 해봐봐. 말이 3이라는 거야? 약간 숙여져 있는 그런 말 같고 7이 이제 검을 든 검사 같아서 뭔가 이렇게 딱 멋있어요. 완전 공감이 안 된다는? 나도 진짜 1도 공감 안 돼. 모양보다는 73이 좋은 게 7이랑 3을 더하면 10이 되잖아. 2 더하기 8은? 근데 1 더하기 9은? 다 10이 되잖아. 그러니까요. 7이랑 3이 3이 있잖아. 근데 7이 있어. 근데 이게 홈이 딱 맞아떨어져서 팡하고 10이 된 느낌이야. 어거지 아니야? 오히려 8이랑 2가 붙으면 좀 더 이렇게 착 달라붙는 느낌이 있죠. 근데 8에 어디 홈이 있어? 2가 들어갈 곳이 있냐고. 다 꽉 막혀있잖아. 테이프로 테이프로 2를 붙이면 딱 맞는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왜 10이 멋있는 걸 10은 멋있는 건 난 공감해. 왜 멋있는지 모르겠지. 10 멋있는 건 공감해. 축구 선수 중에 10번의 등본으로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 다 세계적인 스트라이커야. 누구 있는데? 메시. 어? 되게 많아요. 엄청. 일단은 73. 37. 저는 2입니다.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2는요. 유리한 숫자예요. 홍진호가 제일 싫어하는 숫자야 2. 항상 2등에 머물러 있는 거지. 근데 간지나잖아. 홍진호. 솔직히 임요한. 홍진호. 하나 둘 셋. 임요한이지. 1등으로 가야지. 근데 홍진호가 인지도가 더 높잖아. 이거는 지니어스 나가서 그래. 근데 오늘의 주제는 어떤 숫자가 가장 간지나냐 이거야. 사람이 갖고 있는 성씨 중에 기미박이 되게 유명해. 2로 시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순신 장군님 2. 세계의 양이 2. 왕이 다 2야. 이씨야. 근데 그 왕이 말 타고 검들고 있지 않았어? 다? 그치 그런 것도 맞지. 그걸로 따지면 37이 진짜 짱인 거야. 1리 있어. 어 1리 있잖아요. 어 1리 있어. 근데 나는 또 7이랑 3이 곱해도 21. 그러니까 2로 시작하잖아. Q&1. 어 2로 시작하잖아. 뭔가 지금 되게 창창한 청춘을 뜻하지 않아? 아 73 내가 봤을 때 꼴찌야. 그러니까 등수로 치면 일단 73은 꼴찌야. 우리 셋 중에. 숫자로는 그렇지만 이건 지금 등수를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의 간지를 보는. 맞아 그치 간지지. 간지. 봤을 때 73? 갖고 싶은 숫자야. 37? 뭔가 찌질한 느낌인데? 37은 이제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고 73은 떨어지는 느낌이잖아. 그치. 아니지. 7? 3에서 떨어지잖아. 7에서 3으로 떨어지잖아. 근데 3은 이제 올라갈 길만 남은 거야. 3에서 7로. 그냥 37이 멋이 없어. 37 얼마나 멋있는 숫자인데? 솔직히 73과 37로 했을 때 뭐가 더 간지가 나요? 난 37인 것 같긴 해. 봐. 그러니까 이게. 근데 2가 제일 멋있는 게 일단은 숫자가 홀수는 안정감이 없어. 근데 오히려 홀수. 짝수가 안정감이 있지. 아 짝수는 뭔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어가지고 홀수는 뭔가 이렇게 딱 가운데 있는 숫자잖아. 1부터 10까지 가운데가 뭐예요? 50. 그죠? 1부터 100까지면 50이잖아. 어. 어? 예를 들어 술자리 게임에서 업앤다운 할 때 업앤다운 업앤다운 할 때 네네. 37 부르는 사람 거의 못 봤어. 거기에 73 들어가지도 않고 50에 안 끼는 거지. 그런 구차한 숫자들이랑 안 어울리는 거지. 그러면 최악의 숫자는 뭐라고 생각해? 73. 난 88. 아 나는 1. 88은 뭔가 붙으면 이런 소리가 나. 귀여운데? 아니 73은 88은 어 귀여워? 귀엽잖아. 약간 뾰뼈 같은. 근데 73은 뭐 이런 느낌 아니야? 그걸 허 할 때 말 타고 한다고 생각해 봐. 근데 37은 그런 소리가 안 나. 왜 소리가 안 나? 말이 앞에 있잖아. 난 기사가 먼저 있어. 자기가 원하는 숫자를 가령 멋있게 외쳐봐. 아 아 아 아 37 37 37 아 37에서 죽었다 이거는. 아 아 야 이거 너무 치트키 아니냐? 이거 맨날 술자리에서 맨날 해 저거. 73 73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진 거 같아. 왜? 아 너무 간지가 안 돼. 내가 처음에 모르고 휴대폰 때문에 왼손으로 한 거는 이해해 주세요. 전 알고 있는데 여기 심장 있는 거. 나는 2 2 아 해. 아니 봐봐. 모든 포즈를 할 때도 다 이러면서 하잖아. 이것도 되게 많이 해. 그러니까 2. 7이지. 그건 TT지. 이건 7이지. 아니 그럼 7이지. 37. 73이 아니잖아. 너 2는 꺾어야 되잖아. 7은 나 썼는데 벌써? 나이로만 따져도 73세. 이제 모든 인생을 다 해탈하고 이제 정년기에 들어서 나만의 인생을 즐길 나이야.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36세. 그럼 이제 1년 있으면 바로 난 그래서 31년이 기다려지지가 않아. 2살 때 간지 폭발. 왜냐하면 처음으로 돌잔치 해. 2살 때 처음으로 파티라는 걸 즐기는 나이야? 근데 나는 진짜 37에 집 살 거야. 그 뭐야? 왜? 37이라는 숫자가 좋아서? 37 너무 좋아서. 아 집을 사야 간지다. 내가 만약에 73을 좋았다면 난 73에 집을 샀겠지. 그럼 73세로 살고 계신 어르신분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일단은 만수무강하세요. 저도 모르게 극존칭을 해버리잖아. 37이면 형 누나 하나 옆으로 나와. 얼마나 편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친근해. 하대하고 있는 거야. 두 사람 대봐요. 말도 안 하지. 이 새끼 말을 못 하는데. 나 마지막으로 이제 할 얘기 있어. 좀 논리적으로. 원훈 선배 신체 부위 중에 어디가 제일 잘생겼어? 진세 선배 제일 잘생긴 부위 두 개 꼽자면 2야. 한마디씩 그러면 그 어필을 한번 해볼까요? 한 줄 표현. 한 줄 느낌으로. 73이라는 숫자. 생소하죠? 그만큼 유니크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73이라는 숫자를 접할 기회가 많나요? 7과 3이 축탁팍 저렇게 만나는 거였어? 2라는 단어가 사실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중국 선수 중에 2등에서 펑펑 운 사람 못 봤지. 아시안게임에서. 걔는 73이면 얼마나 울었겠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수많은 이제 외세의 침략을 막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말과 칼이 있어야 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제일 간신하다고 생각하는 숫자가 저희 세계 중에 있다면 이사도정신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